저희 예약국을 왔는데도 지금 길기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밥을 먹으면 초밥 다섯 접시가 가채로 할 수 있는데요. 가채가 랜덤이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물론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접시 하나당 10원씩 추가하는 설정이 있는데 그 설정을 하면 가격이 비싸진 대신에 이 가채 발전을 높아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쿠라스시와 치이카와 콜라보 이벤트에서는 초밥을 먹으면 가채를 즐기고 구입 특전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초밥 접시 다섯 개를 회수 포켓에 넣으면 피규어 키월더 펜벳지 마스킹 테이프를 받을 수 있는 가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전은 날짜별로 상의하며 선착순 60만 명에게 증정됩니다. 그리고 주문 전에 초밥 한 접시당 10엔을 추가하면 가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초밥 세트를 하나 시키면 가채 당첨이 포함된 세트입니다. 확정으로 받을 수 있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즐거워하는 히오쿤입니다. 그럼 가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키화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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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아 근데 초밥 먹고 있으면 초밥 먹고 있는 목욕과 깨끗이 나왔습니다. 비롯한 우사기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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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스킹 테이프. 치이카들이 쿠라주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참치의 붉은살 부분과 새우를 좋아하고 여러분은 무슨 조각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참치의 붉은살 부분과 새우를 좋아하고 히로쿤은 문어와 오징어를 좋아합니다. 꼬꼬합니다. 아 맞아. 그리고 쿠라주시에 이 스미튀김 부유인데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석과 이카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올려줍니다. 네타를. 음. 음. 맛있다. 새우튀김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샤리랑 타르타르 토스가 들어있고 위에 바삭바삭하고 담백한 새우튀김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접시가 다섯 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접시를 저기 투입구에 넣어서 개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죄송해요. 이건 청사 조각인데요. 일본에서도 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치이카와 실종사건 연이은 실패로 치이카와 가차는 해보지도 못하고 배만 가득 찬 사건이다 그 위에 치우는 인사함이였습니다 이건즈요 새것이다 새것이다 과영 과영 제발 이건즈요 오 근데 너무 귀엽다 아 쪘다 치울너러 옆에 치울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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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늘의 토크아웃을 취약 얻은 결과논입니다 3번밖에 당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일도 예약되어 있다는 점 아! 안녕하세요 이 클리어 파일은 2,500m당 하나씩 받을 수 있는 클리어 파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푸드파이터기 때문에 두 장을 받았습니다 자! 마시나무가 바리마셔 그 다음날 경우도 우리 둘 놈들 수제 1,500m 초기 그니까 파일을 약간 흩어있어요 도쿄 스카이트리 지점에서는 앞서 설정했었던 접시 1개당 10엔을 추가해서 가차 당첨 확률을 높이는 옵션은 없었지만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주문하면 550엔 마다 가차 도전을 이루어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초곱 세트를 하나씩 시켰고요. 이 초곱 세트 하나당 가차 하나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이거를 주문해봤습니다. 아, 냥냥! 아, 냥냥! 냥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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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 냥냥 нашей 안녕하세요 이케 逃rupt길 냥의 냥냥 냥네 냥냥 아, 근데 부끄러움이도 없네 아무 deswegen 하나도 안 돼 아무축이 아무축이 어, 그리고 뭐 이래? 이 친구これ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무축이 진짜 귀여워요 이럴축아무축 복숭아 이ступ해봐 멈출고 다 다 사이였다 아무아 아무아 엉엉 아, 정말 아아.. 이럴때 거랑해 아.. 거기에.. 어.. 여기 이거네.. 거기에.. Type einer 이게 왜 안 나와..? 이거.. 아인가인가인가? Marketing 오! 아까리! 아까리! 잠이 깨닫네! 오! 아까리! 부탁이예요! 네! 이걸로 좀 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5개씩 넣어볼게요 네 마지막 여기에서 어? 뭐지? 뭐지? 축하합니다! 왔다 왔다! 첫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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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게임을 가줍니다 진짜 상태로 밀어내? 네 네 예스 마스킨내 페이지 오늘의 결과 총 11회를 도전해서 실패 7회 당첨 4회 확정 당첨 4회 정품으로 마스킹 테이프 5개 캔백지 1개 피규어 키월더 2개가 나왔고 2500엔 결제 특전으로 클리어 파일 4개를 받았습니다. 추억이 잖아.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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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 세우니티 갈빛 천사 이런거 유명한 클리어 오후가? 아까맞아 좀 귀여워 아까맞아 도레미는 아까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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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지금 도로를 disparity 연결 후 그 부분을 봐주셔서 아까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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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찼져 이건 올라오는데 뉴욕 상품이라 열지 마라 아까맞아 어까맞아 아까맞아 뭐 이것도 아이들의 장난감 어떡하냐 큰일 났다 미디카 에스웨트랑 갈빛천사 하지만 나는 이걸 사지 미디카 에스웨트랑 갈빛천사 우와, 붙어 다는. 무엇이 도와야 할까요? 아크릴 킬롤가 악수다 前缶物出たから アクリルティーホルダー アクリルティーホルダー 僕はパンピちょっと 持ってる 地面持ってる いやスプレーは私取らないよ スプレーは私取らないよ タラー フレーで再生を パンピそう ずっと 寝ティー カメプレッチだ よし もう変だ ここに findet 可愛い可愛い可愛い可愛い они 可愛い可愛い可愛いえ 可愛い可愛い可愛い 한글자막 by 한효정